특허청은 지난 2월에 이어 2차로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입니다. 특허 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특허 상표 등의 출원과 지식재산 조사 분석, 특허 기술 가치평가 등의 IP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하면 됩니다. 특허청은 지난 1차 지원에서 6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에서는 50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